김용빈 의원 제가 참말하는 사람인지 거짓말하지 않으니까 이거 한번 보시기죠. 이게 어떻게 나올 수 있는 수치입니까?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수치입니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좌우가 딱 이런 대칭입니다. 너무나 일치합니다. 이게 조작이 아닌 뭐가 조작입니까? 남양주시 병입니다. 남양주시 값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응천 의인도 폼 잡고 다니지만 다 부정선거에 당선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김용민, 조응천 다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김진표 다 마찬가지죠. 그러니 권력을 도독질했는데 어떻게 그 권력을 내가 보고 박수를 지질 수 있겠습니까? 이게 정상선거가 아니잖아요. 정상선거가. 3%를 넘지 않을 때 값들이 이렇게 큰 겁니다. 이거는 중앙선거 관리 자료지 않습니까?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용민 의원과 주광덕 의원은 여러분들 30%를 빼앗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게 여러분 위에 이게 틀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그다음에 주광덕 이게 미래통합당 나머지 사람들이 당이 틀렸습니다. 다른 사람은 손 안 대고 30%만 빼앗은 겁니다. 30%만 빼앗아가지고 45%의 사전투표 득표를 받아야 될 사람은 57%를 만들어준 겁니다. 50% 이러면 사전투표를 받은 사람은 39%를 까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주광덕 의원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가면 종선도 100전 100패입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주광덕 의원이 이긴 선거입니다. 7만 3천 표 그 다음에 민주당 후보가 김용민 후보가 6만 6천 표로 6,746표로 주광덕 후보와 승리한 선거가 4.15 총선 남양주 이게 아마 병일 겁니다. 가짜를 만든 겁니다. 조작을 해가지고 7만 1천 표 6만 7천 표 이렇게 해가지고 김용민이라는 사람을 승리하도록 조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 1번, 2번, 3번이 중앙선거 간에 발표된 사람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김용민 의원이 당일 득표율이 46%입니다. 주광덕 의원이 여러분 미래통합당 의원이 50%입니다. 특히 50에서 52% 정도 당일 득표율을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 낙선을 많이 했습니다. 사전투표 조작을 해가지고 김용민 의원이 당일 득표율이 46%인데 사전 득표율이 57%를 올려준 겁니다. 11%를 뻥튀게 해 준 겁니다. 김용민 의원이 당일 득표율이 46%라는 이야기는 사전 득표율이 46%를 중심으로 조금 차이가 나야 되는 겁니다. 11%까지 차이가 나면 이거는 100% 사전투표 조작을 한 겁니다. 주광덕 의원 보시기 바랍니다. 주광덕 의원의 당일 득표율이 50%입니다. 중앙선거 관련이 발표한 자료와 그러면 사전 득표율이 뭡니까? 얼마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까? 50%에 조금 차이가 나야 됩니다. 그럼 39%가 나온 겁니다. 12%를 빼버린 겁니다. 이건 사전투표율 득표수를 그냥 빼앗은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번, 2번, 3번만 딱 보더라도 다른 걸 조사하지 않더라도 중앙선거 관련이 발표한 선거 데이터만 보더라도 그냥 이건 사전투표 조작을 무진장한 겁니다. 약 23% 정도 한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수에. 1번이 조작이 됐으니까 선관이 발표된 자료가 30% 조작한 걸 찾아냈지 않습니까? 30%를 찾아냈죠. 그래서 30%를 훔쳐간 것을 다 원위치시킨 겁니다. 그 원위치시켜 구한 진짜 사전투표 득표수가 여기 나옵니다. 김용민이 2만 7천을 받았다고 하지만 진짜는 2만 1천을 받았고 사전투표 득표수가. 주광덕은 1만 8천을 받았다고 선관위에 발표했지만 진짜는 2만 3천을 받았고 그래서 선관위 발표인 당일 득표율을 합치니까 진짜 총 득표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주광덕이 이긴 선거입니다. 무려 6,746표로 7만 3천 6표로 6만 6,259표로 당일 투표는 50대 46으로 이겼고 사전투표에서는 몇 프로 이겼습니까? 50대 45으로 다 당일 사전 다 주광덕 후보, 미래통합당의 주광덕 후보가 승리한 선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런 말씀드렸다시피 사전투표를 조작하게 되면 중앙선거관련에 발표한 자료하고 중앙선거관련에 발표했지만 합산만 안 한 투표소 레벨의 이름들 후보별 득표소를 합산한 거하고 그게 차이가 나가지고 개수조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게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개수조정이 마이너스 1입니다. 여러분 보시죠. 이 기존 합계가 중앙선거관련에 발표된 자료입니다. 김용민 7만 1,776표를 받았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선거관련에 발표한 투표소 레벨의 후보별 득표소를 다 합산해 보니까 7만 1,776표 제로입니다. 그런데 주광덕 후보는 6만 7,489표고 투표소 레벨에 다 계산한 거하고 그 다음 승관이가 발표한 것은 6만 7,490표 한 표가 발표되네요. 남네요. 그래서 한 표를 조정해 주기 위하죠. 마이너스 1을 넣어가지고 0으로 처리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한 번 더 강조하게 되면 맨 밑에 기존 합계는 중앙선거관련에 공식적으로 발표한 당락을 결정하는 총득표수입니다. 후보별. 그 위에 초록색이 있죠. 이 초록색은 중앙선거관련에 발표는 안 했지만 중앙선거관련에 발표한 투표소 레벨의 후보별 득표소를 재야 전문가가 그냥 합산해 본 겁니다. 합산해 보니까 두 개가 다 승관이가 발표했는데 두 개의 승관이 자료가 틀린 겁니다. 정상선거를 하게 되면 두 수치가 일치되어야 되는데 항상 조작을 하게 되면 중앙선거관련에서 숫자가 남기 때문에 이 1이라는 숫자는 지울 수가 없다고 합니다. 컴퓨터에서 그대로 떠올라가지고 에르메세지가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1을 개수조정하게 수작업으로 마이너스 1을 전산담당자들이 집어넣지 않으면 다음 작업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합니다. 가장 유력한 정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 주광덕의원 남양주 병에서는 이 증거도 있지 않습니까? 위가 여러분들 승관이 발표된 자료 가짜 밑에가 뭡니까? 사전투표 득표수를 수정한 진짜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전대 당일 비율이 0.60 김용민 의원이 0.60입니다. 승관이 발표에 따르면 당일 투표 100장당 김용민 의원은 후보는 사전투표 60장을 받았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진짜를 구해보니까 48장밖에 없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전산적으로 표를 쑤셔 넣어준 겁니다. 미래통합당 의원은 당일 투표 100장당 사전투표 37장을 받았더라 이렇게 발표한 거 아닙니까? 진짜를 구해보니까 49장밖에 없는 49장에 있는 겁니다. 표를 빼앗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조작하지 않은 사람들은 똑같습니다. 0.45, 0.45, 0.41, 0.41 숫자라는 것이 아주 겁납니다.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중앙선거관리뉴어 발표한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득표 득표일을 계산해보니까 여러분 숫자가 크죠? 이거는 사전투표 득표율이 조작이 됐다는 겁니다. 플러스값, 마이너스값. 그런데 이 소위 조작된 사전투표 득표율을 수정해가지고 여러분들 차익값을 구해보니까 아주 값이 작죠. 대부분 오차범위입니다. 그러니까 진짜를 정확하게 찾아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남양주 사례도 다른 사의로 총선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산 프로그램에 의해가지고 이제 가동이 된 거죠. 가동이 돼가지고 미래통합당 후보의 표를 앞에 이제 남양주 을 김용덕 후보 같은 경우는 미래통합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30% 무소속의 50%를 빼앗아가지고 넘겨준 겁니다. 주강덕 후보와 김용민 후보가 대결한 경우는 두 명이 무소속의 표는 좀 적었던 모양입니다. 절대 손을 안 대고 주강덕 후보의 표만 30%를 빼앗아가지고 넘겨준 겁니다. 그게 뭐 그냥 숫자로 다 드러난 거 아닙니까? 지금 정도면 4.15 총선이 끝나고 지금 2년 3개월이 흘렸으니까 지금 정도면 그냥 대한민국의 식자층들 가운데서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대법관들, 검사들, 감사원들, 대통령실, 윤석열, 권성동 이런 사람 다 알 겁니다. 앞에서 지지율이 높아야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밝힐 것이다. 지지율이 높더라도 안 합니다. 그것은 의지의 문제고 사람의 선악의 개념이고 사람의 가치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지율이 높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지지율이 낮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본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가치관에 따라가지고 하는 거지 그거가 지지율이 높고 그래서 공박사님이 지지율 때문에 지지율 재개표를 해야 여기 김동석님이 숫자상으로 나오는데 재개표를 해야 증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재개표를 해보니까 숫자를 뭡니까? 다 새로 만든 숫자를 다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새로 만든 숫자를 다 집어넣었으니까 새로 다 만든 빳빳한 투표지는 거 다 갈아가지고 숫자를 만들어 집어넣은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정선거의 1차 증거는 선거데이터입니다. 그 다음이 현장에서 찾아낸 위조투표지입니다. 선거데이터가 가장 중요한 1차 증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증거가 위조된 사전투표지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를 내가 이제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걸 밝힐 수 있는지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러나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 입장에서 보이게 되면 이 문제를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듣겠다 그렇게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또 나중에 비용을 치르고 또 책임을 지어야 되겠죠.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중 이렇게 다음 pea 아까 끝 은 감사합니다.